게임 중에 단쿠션 쪽에서 이와 비슷한 배치를 많이 만날 텐데요. 공략법은 뻔하지만 마음처럼 득점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하단 당점으로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이 적구를 빅볼로 만드는 해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. 코너 가까이에서 하단 당점의 회전은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원쿠션에서 회전이 너무 이용되는 등 변화를 일으켜서 투쿠션으로 맞거나 사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배치에서는 두께와 회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한데 괜히 당점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투팁 정도로 회전을 약간 억제하고 부드럽게 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득점하는 방법입니다.